이들이 너무 많아 이들이 너무 많아 아 어떡해 그렇게 사 어떡해 어떡해 집이 개의 짐이 없어지지 나의 옷을 입고 먹어서 좋아해 엄마야 엄마가 뭐 엄마가 손질해 얘는 그냥 높으로 발효하는 거야 손질해 엄마가 손질해 엄마가 손질해 엄마가 손질해 엄마가 손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